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의회식이 열렸습니다. 세상 곳곳에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쁜 날을 맞아 형용색색 고운 연등이 걸린 포항의 한 사찰. 불자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뜻을 되새기며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초를 바쳐 자비의 불을 밝히고 찰을 바쳐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꽃을 바쳐 깨달음을 얻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특히 이날 법의회식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공정과 조화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강조됐습니다.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관불의식. 마음속 괴로움까지 말끔히 씻어내고 경건한 자세로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목요시켜드리니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공양간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양주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불자들은 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포항 복용사와 오호사 등 지역 사찰과 암자에는 하루 종일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지역에서는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에 태양광 40여 군데, 태양열 30여 군데, 그리고 지열 8개 군대 등을 신설하는데 국비 4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13개 지역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일정 지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동시 개발하면 정부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61개 사업에 1조 7천억 원으로 잡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계획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영일만한 건설에 300억 원, 포항융합지구 건설에 76억 원,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조성에 20억 원 등입니다. 또 동해 중부선 철도의 7천억 원과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의 4천억 원을 잡고 전략보고회를 연 뒤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이곳저곳에 캠핑장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과 제도가 없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캠핑장. 얼마 전까지 이곳은 감나무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직거래하려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소득은 줄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다 캠핑장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캠핑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제정돼 있지 않고 개별법에 적용되다 보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핑장 뭐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개별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캠핑장 자체가 어떤 불법화처럼 이래 보이는 거죠. 현재 경북 지역의 캠핑장은 206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 등 캠핑장 형태에 따라 법도 다양하고 관련 부처가 다르다 보니 위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만이라는 캠핑 인구가 생겨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올여름에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로 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학원인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철저한 관리와 함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호조선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시켜주려면 등급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떤 한 부서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끌어올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전시성 행사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인력 동원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연간 1,800여 건의 각종 행사가 치러지면서 시장과 공무원의 잦은 행사 참여로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불필요하게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규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장과 공무원의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 중 하나는 교통인데요.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 타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어서 외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편하고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2급인 윤여환 씨. 한 달에 대여섯 번 가야 하는 병원끼리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특수 개조된 콜택시가 그를 맞고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 도우미의 승용차를 이용하느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또 휠체어를 신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매일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윤기봉 씨도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오가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한때 저상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배차 간격이 뜸할 뿐 아니라 승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더라도 통로가 좁아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동행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넉 대뿐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포항시는 내년까지 차량을 서른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행 콜의 이용 요금은 5km까지 1,100원, 이후 킬로미터당 200원이 추가돼 부담이 적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면서 장애인들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에서 생산되는 죽장연 전통 된장이 경상북도가 선정한 최우수 전통 발효식품에 뽑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25개 발효식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한 결과 포항 죽장연 전통 된장이 최우수, 상주 곶감 한과와 안동식회 등 4개 제품은 우수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품평회에서 선정된 5개 제품은 최우수 5천만 원 등 모두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영덕과 영양 경계에 있는 금강송 생태경영림의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아숲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금강소나무와 자연숲의 중요성을 알도록 각종 체험장이 조성되는데 인근의 건마산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이용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오늘 10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두시가 올해 8억 원을 들여 추진한 황성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이 이달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은 황성공원 일대에 3만 3천여 제곱미터의 잔디를 심고 휴양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하며 어린이 놀이터와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또 협소하던 기존 주차공간을 재정비해 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14곳에 야간 조명도 새롭게 설치해 시민들이 황성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스틸러스와 울산현대가 오늘 울산 문수축구전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동해안 더비에서 접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양동현에게 두 골을 내줘 끌려가던 포항은 후반 7분 김승대가 동점골을 터뜨린 후 울산을 계속 밀어붙였지만 역전골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전국이 한여름 더위를 보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경주의 경우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포항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수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 17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32도, 포항 31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도로 고온 현상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참수리 안심콜 등 112 신고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참수리 안심콜은 112 신고를 한 사람에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안정을 유도하면서 예상 도착 시간과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2차 사고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과 현장 보존 요령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영농처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포획 대상 지역은 울진군 전역으로 설정했지만 야생동물과 생태경관, 문화재 등 각종 보호구역은 제외됐습니다. 울진군은 농작물 피해가 났거나 유해 야생동물의 발견을 신고하면 포획팀을 출동시킬 계획인데 아울러 불법 포획은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연근해업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수는 근해업인 45%인 1,053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인의 11%인 5천여 명으로 대규모 표변인 만큼 신뢰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근해업 실태조사는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조사 대상은 근해업 21개, 연안어업 8개 등 모두 41개 업종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이달 말까지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환 대상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동전이며 교환 장소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등입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전을 만드는데 600억 원을 사용했고, 지난해 동전 교환운동으로 321억 원의 화폐 제조비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온라인의 통합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액은 2011년 8,200억이던 것이 2014년에는 1조 1,700억 원으로 43% 늘었고, 올 4분의 1분기 모바일 쇼핑액은 1,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 4분의 1분기의 전체 온라인 쇼핑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하는 데 그쳐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이 다른 품목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화재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사회재단 이재민까지 구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1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 중심의 구호 대상을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